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오늘 할 것은 이제 간호는 잡으러 갈 건데요. 열심히 굴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옥상 서로 위쪽 방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여기 왼쪽 구역을 안 갔어요. 지난번에 너파로 간호원한테 갈 수행이긴 한데 줄기를 돌렸다 갈까 합니다. 보물상자는 루피가 가득 차서 못 먹는 상태고요. 두 명이 두 명이 모시 동네 pul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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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이면 문이 열렸습니다 박쥐들은 무시하고 옆으로 넘어왔고요 옆으로 넘어왔어요 옆으로 넘어왔어요 한간백으로 한 마리를 저치받고 박쥐를 열심히 박아버려서 아 됐다 밖으로 나가면 몸에서 다 먹었기 때문에 의미 없고요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밖으로 나가야 돼요 길이 저기 있거든요 지금 떨어진 것은 여기로 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위치가 조정된 것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트 하트가 안나왔고요 지난번에 던전 보스위키를 먹어서 바로 여기로 요리로 올라오시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몸이 엄청 무거워진게 일정주들이 일정주들이 달라붙는 것 약간 이빵사들이 흥 있는데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냥 가면 될 것 같고요 아우, 또 한 번 더 왔습니다 네, 뭐 보험 잠재도 없고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떨어졌습니다 한 번 더 가죠 불안하죠 양린도 뭐 성남맨은 바로 전해야만 될 것 같고요 양린도 뭐 양린도 뭐 양린도 뭐 양린도 뭐 양린도 뭐 urning 양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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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lamb 한 번에 등 passé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 지금 벽에 뭐 갔다 갔다 버리는데 딱 봐도 피이너를 쓰라는 것 같아요 떨어졌습니다 어 다 올라왔구나 여기에도 이차를 검은가가 있네요 역시 지름이 짱인 것 같아요 미니니 미니니 음 유니 이리 는 스펙 해냈 유니 미니 원래 진 아 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העedly 동영상에서 소ру가 파 Pacific 와살 일루피 폭탄 오븐이 엄청 많네요 와살 이리 하시겠지만 이제 한번로 미니캠을 진행하질 않아서 최대 설렛이 최소 설렛이 최소 설렛이 미니캠 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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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습니다 녹탄을 한 50개씩 넣어둡니다 200루피 못먹습니다 지하도 3개 필요없고요 100루피 못먹습니다 하트가 차라리 많죠 혹시 모르니? 요정이 들어있을 요정인데요 100루피 못먹습니다 요정이 더 좋아요 100루피 못먹습니다 요정루피 못먹습니다 요정루피 못먹습니다 요정루피 못먹습니다 요정루피 못먹습니다 요정루피 못먹습니다 반irl될수 없네요 마지막 보스전 여기 반irl될수 있긴한데 어차피 이거... 끝나면 더 이상 남은 던전이 없어요 나이성 가논 계속 바꿔주시기 가논 가논 대화에 좀 불고를 했나요? 빨리 넘는다 트라이포스 중에 힘을 향징하는 가논이구요 지혜는 제다가 가지고 있고 용기는 레이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이 삼각관계가 끝나지 않죠 끝나면 트라이포스가 아닌게 되니까 끝나면 트라이포스가 아닌게 되니까 흐흐흐 뭔진 모르겠지만 까찐 흐흐흑 으흐흑 으응 제다가 깨어내수요 흑 우 가뭄 빙이 가뭄 빙이 자 여기다 가뭄 빙이 가뭄 빙이 가뭄 빙이 가뭄 빙이 다른 작은 이렇게 연중 요리 Everyone out 나를 따옵니다. 범죽을 썻고 범죽을 찾아옵니다. 누가 미쳤는지 한 번이 되려면 두 번이 되려면 멀리 더 안전한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으나 누가 제가 같은 걸 안아보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너무 귀신처럼 날라오긴 하네요. 두 번이 잡아주셨습니다. 1차전이 싱겁게 끝났네요 1차전이 싱겁게 끝났네요 일부러 스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드나가 또 변신하려나 보네요 미드나가 또 변신하려나 보네요 미드나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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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야될 것 같아 어디서 나오려나 위에서 떨어지네 아직도 못냈어 예. 맞아 이번에는 없어졌네 우량은 4분의 1 경제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생각 없다가 2칸도 없어졌네 우측에서 바살에 숨이 일단 도망가면 이쪽인가요? 또 도망갔습니다 켄타워를 바꿨단적이 있네요 이데나가 이하수키리도 썰러내고 그대로 변신을 해서 이하수키리도 처음에 사냥잡기를 하고싶은 장아죽이 되네요 흥 이하수키리도 pyram commissioned 입니다 왔다. 잡고 연포로 만들어주신다. 심정. 두더워졌다. 바보아저씨가 EBS에서 그렇게 외쳐주신 이게 얼마나 꼬이기 싫었는지 왜 이렇게 시끄럽지? 끝났나요? 끝나면 제이터의 전통인 빛의 화살 액션이 없는건데 미드마한테 있던 뭔가 빠져서 제드에게 갔습니다. 제드가 깨어났네요. 깨끗하게 그녀빈 저는 빛의 화살 액션을 2시 공격 가논이 부활했네요. 믿으라는 틈만 나는 화면을 앞체에 간에 유치료가 생겼나 보거든. 겨울이 부활하여 마왕의 양정에 의해서 인대 용사를 보내버렸네요. 당연히 지겠죠. 어디서 온가 빠른 후에 말하네. 미드나의 가면이 박살났습니다. 미드나의 가면이 박살났습니다. 빛나의 가면이 박살났습니다. 빛의 화살이되죠? 와사리가 납수합니다. 드나의 중시장입니다. 춤추자고 춤추자고 댄스야죠? 댄스야? 칸 칸 칸 칸 칸 칸 칸 칸 마이 방금. 마이 방금. 스타벅스 다 쪘는데 사망받는다 부터 공부 귀신을 데리러 오면 되는 것 너무 아파 모두여서 지금까지 맞은 것 중에 제일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돋아. 뭐 아팠죠? 대지하네. 대지하네. 제공원 어묵을 데려다 주니깐 고객님의 약속입니다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 전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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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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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뭔가 떴습니다. 어..뭔가 떴습니다. 어..뭔가 떴습니다. 어..뭔가 떴습니다. 좀 개그런 끄나갈게요. 전습 만원 Uteka도 더 많은 편입니다. 도움된 개본문에 누가 더 많이 났습니다. 손가락을 치우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어택 드디어 클리어 한 것 같습니다. 크시나요? 칼에 꽂고 일어나시는데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드라이포스가 사라지면서 죽은 것 같네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죽을 수 있는지 오.? 게이드라가 부활했네요. 다 복 듣고 게임을 마치는 걸로 할게요 저는 여기서 작별 인사를 드릴게요 미니게임이랑은 아무래도 안할 것 같고요 다음은 스카이 스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카이 스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스테이 스카이 스카이 스카이ала 스테이 스카이 스카이닷 소 contemplbewu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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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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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